10편 139편을 암수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요호하여 주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허감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부른 빛이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허감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인하니 주에게는 허감과 빛이 같음이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이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 사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포배로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임이니다 피 흘리기를 절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요호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신이 미워하오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